뉴욕 주지사 선거 경제 리젤딘 공화당 후보가 뉴욕시 치안과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만큼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공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와 젤딘 후보 격차는 지난달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퀸 이펙 대학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컬 후보의 지지율은 50%, 젤딘 후보는 46%로 격차가 4%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호컬 주지사가 59% 지지율로 크게 앞선 가운데 교회 지역에선 젤딘 후보와 호컬 주지사 지지율이 50%대 49%로 팽팽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선 젤딘 후보 주지율이 52%로 호컬 주지사보다 8%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응답자의 28%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범죄율을 꼽았고 20%는 인플레이션을 지적했습니다. 범죄와 물가 이슈는 공화당 후보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낙태 권리 문제를 주요 이슈로 꼽은 유권자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탄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탄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미 코니 브랫 대법관은 이날 위스콘 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틴 압세자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탄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미주리 등 공화당 성형의 6개 주가 연방법원 미주리지법에 제기한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20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학자금 융자탄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부채탄감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리가 시작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수주 내에 부채탄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 비축류 1,500만 배럴 방출을 공식 발표하고 추가 방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체감 물가의 핵심 지표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이자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 비축류 추가 방출 등 에너지 안보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된 전략 비축류 방출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추가로 1,500만 배럴을 전략 비축류에서 방출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수개월 내 추가 방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의회에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혁하는 입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피익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익은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이로써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피익을 선언한 이후 2년 9개월이 넘도록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테보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보다 현재 모든 나라의 상황이 개선됐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점, 여전히 상당 규모의 사망자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익을 해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